경기도 청년정책을 책임질 5급 청년비서관 공채에 106명이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청년비서관 공채전형을 실시한 결과 1명 선발에 106명이 지원해 1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청년비서관 공개 모집은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명 노스펙으로 선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는 지원자들의 정책 제안서를 심사한 뒤 일방청중단의 면접을 거쳐 다음 달 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